그 껍질 콜라겐이 좀 더 쫄깃쫄깃하고 배가 되는 그런 족발이 있어. 차게는 안 먹어봤는데. 아 일단 족발 들어왔고요. 네 다음 또 생각난 거 여름하면. 여름으로 냉냉하게. 이야 저걸. 이거 갖고 온 건가요? 형 이거 비빔면 소스 알죠? 이거 많이 먹어봤죠? 야채 집어넣고. 여기 팁이 이거 골뱅이예요. 맛있겠다. 주인식이 형이 갖고 온 거예요 골뱅이를. 잡아봅시다. 진짜 어렵게 마트에서. 송골뱅이 봐봐 봐봐요. 비주얼. 오 저거 너무 맛있겠다. 마법 같은 소스죠 저 소스. 봐봐요 형. 이 소스가 누가 넣어요? 됐다. 이거 하나 더 넣어줄 것 같아. 응 될게요. 형 간 봐요 어때요? 맛있지 마 나 아니랄까봐. 야 간을 봐 식사하지 말고. 간 보는데 지금.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간 맛있게 본다. 간을. 우리들 그 1인분이네. 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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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 무슨 간을. 맛있는데.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골뱅이 하나 더 줘. 야 족발 이렇게 싸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역시 아네. 만두. 땡큐 땡큐. 이렇게 해서 싸서. 네. 아 무조건 맛있어. 어우. 미안해요. 야 맛있다. 괜찮은데? 네. 맛있다 그런데. 맛있다. 아까 철갑상황과는 다르게 못 맞으시지. 너무 알 것 같아. 그렇네요. 와 닿는 맛. 맛있어 비용.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족발도 차갑게 하니까 괜찮죠? 맛있는데? 차갑게 하면 원래 냉채로 하지 않냐? 냉채도 맛있고요. 근데 족발을 이렇게 차갑게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여름에. 제가 요즘에 살 뺀다고 저염식을 하거든요. 잘 드시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 저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찼네. 또 해주네. 쟤네 둘은 옛날에 무슨 임꺽정 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 시대에 막 그. 맞아, 맞아. 신식이 화나고 아니죠? 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얇게 나무 이런 거 먹는 거야. 아이스크림이 고생하니까, 야, 맛있었다. 작년이 저의 때, 여러분은 진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